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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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마셔 휴게소에서 간식을 안자주셔서 서운한거 아니지? 아니 근데 근데 자기 아까 휴게소 앞에서 눈빛이 막 사고싶은 눈빛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어차피 보채서 사주지도 않고 가서 밥먹어야지 커피 마시고 바다가 뭐있다 바닥이 뭐색깔이 특이하다 특이하다 뜨그러워 저게 프로 탈령자 저기요 이게 새앤색 돌아가면 흰옷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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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이 왕배백임인데? 주황ней 음mist abilities 이럴 도리로 최저 장션이 1 6 1 2 2 와... 이 기본 성찰이네 새삼, 개불, 농개, 석화 자꾸 자기가 석회스키 하니까 나도 이게 석회라고 나오려고 하네 새삼? 새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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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삼 새삼, 새삼, 새삼 새삼, 새삼, 새삼 기본 습기가 메인 메뉴처럼 많이 나온다 너무 맛있어 이게 왜 피를 흘려 실하다 맛있어? 맛있어? 응 저거 다 찍어 봄에는 봄제철 도다리 아... 도다리가 봄제철에 먹는 거야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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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탕까지 마무리 해줘야지 배불러지 그래? 나쁜 습관이지 응 건강을 해치면 습관 매운탕 안 먹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? 응 먹어봐 아니 매운탕이 아니라 습가탕 응 너무 맛있다 시원하고 본매에 먹는 탕 같아 그냥 옆구리 이거 뭐야 아니 아깝잖아 맨날 밤병만 먹는데 맨날 놓고 오니까 아니 그랬다 이걸 들고 나오면 어떻게 식당에서 아깝잖아 술꾼인 줄 알겠네 아깝잖아 아 왜이래 진짜 ㅋㅋㅋㅋ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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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 새우깡주는 코스인가 봐 여기 자기야 아니 되게 가까이 venda 갈매기 Pear 으 이리 와 얘들아 여기gt다 새우깡업 고마워 o 두드레 psd 평상원과 주인공 손등 시원해 피아노 비하인드 공원 아 지금 못 간다고 거기? 아 1차장 못 들어갔지 차가워? 파도가 높아서 거기까지 올라왔나 우리? 아 무슨 동해바다 같아야 파도가 세니까 이제? 이야 죽인다 아니 휴양림계에 몰디브섬이라는데 멋있는데? ㅋㅋㅋㅋ 휴양림계에 몰디브섬이라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가족들 찍었죠 써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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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저런식으로 혼자 찍는 거야 너무 재밌겠다 근데 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가야 뭐 없을 것 같애 와우 나갔어? 응 봐봐 내가 이쁘다 이뻐 내가 뭐라 그랬어 있을 거라 할지 뭐라도 와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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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야 거기서 봐 아버님 와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아가 쌍땐 쌍땐 세 아 러시아 러시아 뷰 봐라 뷰 남기면 또 그러는 거야 내가 은근히 벼라 나도 내게 동시에 왔는데 내가 나도 더 한다른 아이고 아이고 돌아와 나 혼자 있는다니까 왜 왔어? 펜션에서 못 자겠어 답답해서 우리 집에서 자야지 밖에서 자야 잠이 자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답답해 펜션은? 뚫려야 돼 자기 별 봤어 오는 길에? 별 맛집이야 여기도 나가볼까? 어 나가보자 타카라 이번 주에 아 아 가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